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제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꺾여버렸습니다. 이제 제 힘으로 어떻게든 늘려고 했는데 얘들아 얌전히 있어. 이제 한국의 최고입니다. 아우 춥다 추워 오늘 진짜 너무 힘들었다 와 달은 진짜 예쁘다 가자 얘들아 가자 빨리 가자 니카랑 미우도 나와야 돼 간다 얘들아 미코야? 미찌야 아무것도 안 봐 가자 얘들아 그만 좀 돌고 오늘 왜 이렇게 춥니 또? 미우 냄새 맡고 있는데 거기다 오줌을 달고 가 좋은 새끼야 그치 미우야? 어이없지? 참아 너가 참아 아이고 착해 미우만 바라봐줘요 이렇게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이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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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이리와 라이프 로마 많이 쓴다고? 네. 괜찮습니다. 화상 있는 거 아니야? 난 차가워. 야, 진짜 차가워. 화상 있는 거 같아, 이거. 뭐야. 이거 크림 맞아? 선크림이 아니야? 잠깐만. 이거 진짜 탄력 산다. 응. 봐봐. 야, 너 브이라인 됐다, 야. 야. 가야겠다. 얘가 약간 이 냄새 좋아하네. 민트한 냄새. 안돼, 안돼. 크림이야. 고여, 고여. 크림이야, 크림. 치약 같은 시원한 걸 좋아하구나. 민이 민트를 좋아하네. 여리씨 어떻게 올라왔냐? 여리씨 어떻게 올라왔냐? 왜 이러는 거야? 무섭대. 자기 안 하달래. 고마워. 나й 싸는 게다.